안 되니까 괜찮아 괜찮아. 팥빙수나 먹어라. 되게 잔디야. 아침에 이렇게 아메리카노가 참 월드컵 느낌인가? 팥빙수 먹어. 아 그렇네. 아 진짜네. 축구공. 약간 옷부터 열받아가지고 제가 지금. 아침을 먹고 와가지고. 야 내가 다섯 시에 일어났는데 넌 몇 시에 먹고 왔냐? 네? 안양에서. 나 넷이. 야 아침이야 야식 야 야식. 야 오늘 아침이 아니라 야식을 먹는 거야 새벽 4시. 야 오늘 아침 먹으려고 밤새 아침 4시. 아침 4시. 아침 4시. 아침 4시.